제가 조금 더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소리 잘 안들리죠? 소리 잘 안들렸지. 왜 안들리면 안들린다고 말해줘야지. 영어라고 그냥 무조건 안들, 안듣겠다 이거야? 그런거야? 자! 이번에는 제가 폰을 떨어뜨려 볼게요. 자! 이제 드라이가 됐어요. 자! 저렇게 해서 물기를 완전 빼냈다는거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험을 하기 전에 얘가 살려낼 수 있는지를 볼게요. 아, 저렇게 물기를 저렇게 해서 빼놓은구나. 자, 핸드폰 소켓에 넣어주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아이폰 살았어? 아이폰에서 답변하지 않으세요. 삼성은? 삼성은? 오오오오! 삼성 살았어! 사기 자식은 생성되었지... 생전이 생성되었지.. 움직이지 않나? 게... 아니!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다음게 더 재밌어요. 저렇게 됐대요? 자, 챕터 2. It's about the cruel scratching. Here it is. You can keep your phone away from the water as much as you like, but you probably can't keep it out of your pocket. And what else is in you? 네, 여러분, 물론은 아마 여러분의 폰을 피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주머니에서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 여러분의 주머니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스키라치도 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변가에 가면 막 모래가 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폰한테요, 30초 동안 아주 힘든 시간을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게 더, 어, 어떤 꼴라지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확인할게요. 꼴라지? 와, 얘 진짜 별거 다 한다. 와우. 와우, 폰에다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와우, 폰에다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얘, 근데 너 좀 그렇다. 그거 너 후원 받는 거 맞지? 그거 너, 그거 비싼 건데, 그거 80만 원이나 하는 거... 두 폰은 코인과 키테스트는 거의 거의 없었지만, 그런데 이게 다른 스토리였는데, 이 스토리에 대한 스토리였는데, 그리고 이제 두 폰의 스토리에... 아, 저렇게 됐어. 아이폰. 아, 아까워. 이 스토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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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에는 아마 괜찮은데, 만약에, 근데, 확실히 갤럭시가 좀 강한 건 있어요. 와우, 제가 스크래치는 했지만, 제 생각엔 둘 다 어쨌든 잘 견딘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아직 안 한 퍼포먼스가 있는데요. 자, 세 번째입니다. 중력을 버티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음악이 더 무섭다. 자, 스크린이 completely smashed 됐어요. 완전히 부서졌고요. 그 안에 있는 화면 안에는 액정 색깔이 완전 다 나가버렸고요. 아예 안에 있는 글자를 볼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일단 다시 돌려지지가 않네요. 그런데, 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주작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이폰의 편도 아니고 얘도 편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지금 외국 언론이라는 거죠. 물론 삼성이 애한테 돈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많은 비디오를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자꾸 아이폰하고 삼성하고 비교를 하는데 자꾸 아이폰이 기능적인 면이나 여기서 자꾸 떨어진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오늘 저의 포인트는 뭐냐면 분명히 삼성이 아이폰을 미국 시장에서 뛰어넘는 시간이 곧 오는 것 같다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유튜브 영상 보면 아이폰 후지다고 나와요. 근데 저 삼성 나도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러분이 아이폰을 좋아하든 삼성을 좋아하든 삼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애플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 두 회사가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2011년부터 뭐 뭐지 그 저작권 아니 뭐지 그 라이센스 때문에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 삼성이 좀 꿀리잖아. 미국 시장에서는 워낙 아이폰이 우세하니까.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요즘 들었는데 요즘 아이폰이 또 그렇게 잘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자기 주변 사람들이 아이폰으로 바꾸고 있는 주세래요. 이분 삼성가 아니라 아니요. 삼성이 자랑스러워요 그러시는데 보세요. 그냥 삼성현대. 어쨌든 여러분 어디 가서 삼성현대가 일본 거라 그러면 그게 더 기분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 근데 그거 일본 건 줄 아는 사람도 많다. 그거 특히 현대. 삼성도 그렇고 현대 특히 되게 둘 다 일본 건 줄 아는 사람도 많아요. 자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오늘 주제를 통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컨텐츠를 가져왔어요. 이것도 이것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거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거는 아이쿠야 자 이거는요. 너무 재밌는 영상이라서 제가 꼭 영어로 이걸 갖춰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정말 어떤 장면이냐면 이 광고가 너무 잘 만들어진 게 정말 미국의 동네 파티 있죠. 그러니까 친구 꼭 그냥 무슨 고등학생들 대학생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약간 동네 어르신도 오시고 엄마 친구도 오시고 가족도 오고 뭐 이런 파티예요. 이런 파티인데 이게 삼성의 광고인데요. 미국에서는 노골적으로 나의 경쟁 상대를 까는 게 까는 광고가 허용이 돼요. 그게 어느 정도를 넘으면 물론 규제를 받지만 웬만한 데는 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그냥 까는 거는 이해가 되는 그런 규제가 있어요. 뭐 괜찮아요. 그냥 언급을 하는 데도 있어요. 아예 내가 뭐 샴푸 회사 A 샴푸 회사인데 B 샴푸 쓰지 마라 B 샴푸 쓰면 머릿결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 그래서 자 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영어에 집중하세요. 영어 이거 그러니까 디스 광고야. 영어에 집중하세요. 저 이거요. 이거 리비라는 거는 왜 그 돼지고기 바베큐 같은 거 돼지 등뼈 같은 거 미국 사람들이 파티에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는 불고기 구워 먹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 돼지 등뼈를 약간 케찹 비슷한 소스에다가 찍어가지고 많이 먹거든요. 저 지금 사진 찍어요 라는 거 등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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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작아요. 근데 이거 내가 제일 크게 키운 거야. 어떡하지? 이게 좀 작게 나나 봐. 아 소리 내가 제일 크게 키운 거야. 응 폭립 같은 거 폭립 같은 거 자 그랬더니 음 방금 들었어요? 냄새 맡아봐요. 냄새 맡아봐요. 여보 냄새 나는 거 같아. 네. 끈치 좀 마요. 보게 그러시면 혼자 가서 보세요. 저희 방송은 영어 방송입니다. 영어 방송은 영어 방송입니다. If you want to watch this by yourself, you go to YouTube. All right? So I am here to skip it in every single second to try to teach your English. You got it, sweetie. 혼자 보시, 만약에 그냥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가서 노이드의 스페셜 에디션을 비추시면, 검색하시면 이게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그냥 여러분 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그냥 이게 되게 미국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listen carefully 하면 잘 들리죠. 왜냐? 난 한국 사람이고 여러분한테 천천히 말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천천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미국에 가서 왜 멘붕이 되냐면 내가 들었던 영어는 listen carefully인데 여기서 너무 빨리 말하니까 내가 당황하는 거야. 그래서 어쩔 때는 기본, 여기서는 지금 기본 대화가 나오거든요. 그런 기본 대화를 빠르게 들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스탑을 하고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오케이? 우리 일요. 외국에 가면 천천히 말해주 던데요. 그러시는데 그거는 님이 영어를 되게 못 알아들으실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나한테만 영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기들끼리 영어는 빨리 하는데 얘가 오늘 빨리 캐치해야 되잖아요. 이런 파티 같은 장소에서는. 그쵸? 이렇게 다 대중이 같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만 천천히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쵸? 갑니다. 아, 이 와중에 홀쭉홀쭉님. 별표잖아요. 팬가이 감사합니다. 갈게요. 잠깐만. 이게 말이 빨라서 여러분 놓치면 안 돼. 아, 시. 어,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요, 워쌉, 스컷!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you gotta be kidding me. you gotta be kidding me. 오케이? you gotta be kidding me. 그러면은 이런 의미예요. 헉, 말도 안 돼. 지금 너 이렇게 한 거야? 말도 안 돼. 이런 뜻이에요. 농담하냐라고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농담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 맞아. 대박. 대박 같은 느낌이 you gotta be kidding me. 오케이? 그 다음 거. that's how you answer it? yeah, please. bring it in. all right, I'll take a picture for you. I'll go and take a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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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ant it? hey, you want it? 이거 혹시 안 들렸나요? you want it? you want it? 원해? yeah. I'll go and take a picture. oh, wow. oh, wow. oh, wow. here, I want to share. can I share too? can I share? can I share too? 나도? share 해도 돼? 너 방금 you take a picture. 근데 can I share? 나도 share 해도 돼? 그랬더니 no, yours doesn't do that. no, yours doesn't do it. 안 돼요. 여러분, 당신의 폰은 안 됩니다. wow, you got the whole flop in one picture. you got the whole flop on the one picture. one movement를 다 잡아냈네. hey, you nailed it. 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wow, you got the whole flop in one picture. 자,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들으셔야 돼요. hey, you nailed it. 이거 우리 이디엄 배울 때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 웬디 잘했어요. 이거 우리 진짜 이디엄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거는 따로 외우지 않으면 절대 이 말로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you nailed it. nail. 손톱 네일. 손톱 네일. 망치질 할 때 nail. you nailed it. 하면 또 해냈어. 라는 뜻이에요. you nailed it. you nailed it. 이까를 한 번 더 둘게요. wow, you got the whole flop in one picture. hey, you nailed it. I nailed it something. so some smart phones are smarter than other smart phones. exactly. what are we doing with these phones? call your phone with my phone. 이게 제가 좀 그냥 넘어갈게요. oh, you got it. you kidding me. I mean, you have to talk to me. oh, Tiffany, Jackson. Oh, Tiffany, Jackson. Tiffany, Jackson. Yeah, Tiffany, Jackson 문자 왔다! That was awesome. That was awesome. That was awesome. 진 нал 미국 애들이 많이 쓰는 말. awesome 이란 표현. awesome 이란 표현 되게 많이 써요. That was awesome. 이거 정말 미국 애들 그냥 일상적인 애들 대화에요. 뭐래? 더 멀, 더. 그러니까 she wondering stay for long. 문법에는 안 맞아요. 이거 문법에 맞는 문장이 아니에요. 근데 she's wondering stay for long 이라는 건 우리가 오래 머물 수 있는지 알고 싶대. 야 우리 여기서 얼마나 머물 수 있는, 머물 건지 알고 싶대. 근데 남자가 마음에 안 든 거야? 아니 그냥 가자 빨리. Hey what else does it do? Look inside. 자 what else can it do? 이게 어떤 걸 할 수 있는데? You can control the TV with that thing? You can control the TV with that thing? 야 너 이걸로 컨트롤도 할 수 있는 거야 TV를? Yeah, it recommends shows too. Oh yeah, I'm gonna like this. I'm gonna like this. Oh, 나 이거 좋아할 것 같아. You wanna get? 2,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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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를 배우는 광고인가요? 아 저희 방에서는 원래 광고로 영어를 많이 가르쳐 드려요. 광고가 되게 짧은 메시지 안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Awesome이 무슨 뜻인가요? 오 와우. That's awesome. 오 짱이다. 대박인데? 이런 뜻이에요. 비슷해요. 대박이랑 비슷해요. 저 얼마 전에 아이폰 저 맥북 유저인데 이래요. 저 맥북 유저인데 뭘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또 아이폰 겁나 사랑해요. 또 제가 겁나 또 이런 거 제가 약간 디자인이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 삼성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디자인은 못 따라와. 디자인은 아이폰 못 따라와. 아이폰? 이 얘네들. 아이, 이 애플 못 따라와. 아이패드 미니 이거는 이제 일할 때 쓰는 거예요. 솔직히 디자인으로서는 그런데 디자인, 그리고 이게 뭘까? 얘, 이거 미니는 이렇게 손에 착 감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얇음. 이 얇음. 난 이게 너무 내 다리 얇은 것보다 나는 이거 얇은 게 더 좋아. 이 얇음 알지? 저 얇은 게 진짜 좋아요. 손에 착 감겼을 때. 내가 물론 이거 좀 비싸게 주고 사긴 했지만. 그, 그 돈을 낸 가치를 이 손에 여기 잡을 때 느껴요. 진짜. 저도 지금 아이패드 미니로 봐요. 근데 저는 맥북 샀는데 맥북은 지금 동생이 맥북으로 뭐 공부해가지고 동생이 가져갔어. 근데 그거 떨어지면 골로 가요. 그런 얘기 하지마. 저 떨어질까봐 진짜 막 맥북도 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열대도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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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잖아요. 동생이 또 공부한다고 맥북 가져갔어. 오늘 잠이 갑자기 확 오네요. 오늘 잠이 확 오네요. 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같이 돌아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는 내일 볼게요. 래너님 늦게까지 있어졌네. 별 부산 10개 감사합니다. 색상 zostanie. 저녁을 먹었나요. 술 한잔 없던가요. الس PCs n page 저 Robbie 감사합니다.